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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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계단 아짐소 아 아 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면의 평화. 비갈김 마키나 신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모독. 편실집에 마술 칼날. 룬피신성. 다짐 썩나꺼. 나꺼 만짐는 이유. 포샷 안 써도 다잡기 때문에. 다짐 썩나꺼. 그 워터빙을 뜯는다고? 귀여운 것들 그 워터빙을 뜯는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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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땡이 컷이 안 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체련의 의미가 있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펜촉 너무 좋고 한글자막 by 한회 잠시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도 상관없네 음? 펜촉 관리 못했대 기또 기또 강림 수업 끌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드로우 즉 말림 기또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만은... 이걸만은... 이걸만...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이걸만은... 세장이다. 아직... 방어도가 해결이 안됐는데... 이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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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표창 표창까비 포션에는 사지 말자 포션 그 앞에 상섬도 있는데 아아 아아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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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멸은 됐어 안 써졌으면 소멸이 안 돼야 정상이지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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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Vent 포 포 포 포 밀려면 3코스트 줘야되네 와 약점 분석사기다 와 약점 분석사기다 힝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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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봤지만 전등 포션벨트가 제일 낫지 않나 포션벨트 포션벨트 뭐야? 끝나고 거딱혀야겠네 포션벨트 단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로우 개미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벨서하니까 포션 다 쓰레기만 나오네. 저런 포션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점 안 가도 되죠? 잉크병 기도. 기도로 드로우를 어떻게 하냐. 부복도 괜찮긴 하겠다. 4평 4장 드로우 2장이니까. 안 써. 신성. 뭐 그렇지. 신성이 빨리 나와주기가 없다. 안 써. 안 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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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쎄구만. 호도독. 강호할 거 있나? 마요. 광휘. 광휘. 근데 딜을 난 모자랄 거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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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하하. 이게 내 결론이야. 포션. 포션. 이걸 2번에 25만? 이걸 2번에 25만? 먹으면 100만된다. 100만된다. 100만장 잘군. 100만장 잘군. 콜라로. 흥. 흥. 칼라로 연결된 대체 왜 역배를 한걸까 향로 사택이 제일 낮겠죠 어 괜찮아 긴장감 조성 수고 너무 많은걸 알게 되면 제거당한다 신성 내 신성 어디갔어 텅스텐으로 영댐 되는거 왜이렇게 달달하죠 텅스텐으로 영댐 텅스텐으로 영댐 텅스텐으로 영댐 텅스텐으로 영댐 텅스텐으로 영댐 텅스텐으로 영댐 예전 오픈 텅스텐으로 영댐 히매톡 끝 Q. 트윙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에요 질 자신이 없어졌어요 결국 심장까지 퍼펙트하고 27만 9 27.9만 포인트가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홍익인간 출현 심장 허접세 완넘 왕숙 영웅 6 엘리트 10마리 저치 3536 무야호 오오오 감사합니다.